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내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매곡동 집을 그 누굽니까 마리오 아울렛 홍석열 회장이 또 좋은 가격으로 사줬더라구요 우선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죠 왜 이분이 산 겁니까 그 분이 잘하신다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무슨 대학원 과정을 한 6개월 같이 다니는 적이 있고 친목 모임도 자주 하고 이분이 경기도 포천에 가면 허브농장 전두환 장남인 전재국씨가 그걸 갖고 있다가 그 회사가 좀 기울고 뭐 할 때 그거를 또 사들였어요 사들여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집도 사들이고 이명박 대통령 노년동 집도 사들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고 그렇게 좀 그게 또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좀 개인적인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컸습니다 자수선거한 분이고 구로공단에서 처음에 편물 그걸 한 200만원 해서 일본 수출하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정말 어류 쪽에는 정말 자수선거한 분이고 재봉틀 몇 대로 그때 구로공단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구요 1970년대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일단 그러면 매곡동에 있는 집은 누가 산 거는 대충 알겠는데 문제는 그 11억 원 빌려준 분은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보면 이 병산마을의 집 앞에 보면 지금 일단 백신 피해자분들 또 보수단체 분들 이분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시위를 하다 보니까 또 밤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투표하면서 너무 힘들죠 한마디 했는데 지금 이 딸 다혜 씨가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혜 씨가 이제 이 글을 트위터 계정을 지금 만들어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에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 무력 수적으로 열세 집안에 갇힌 생지꼴이다 창문을 조차 열 수가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 이렇게 썼다가 이걸 이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좀 열이 받아 흥분한 상황이고 이걸 본인이 나서서 아버지를 뭔가 보호하겠다 뭐 이런 지금 뜻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자기 아버지 뭐 누워있는 자는 거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뭔가 했는데 왜 다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보세요 저는요 이게 이제 다혜 씨가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또 자기도 계산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타이 이스타젯 전주지검에서 이제 수사 이제 제대로 개시하면요 이제 뭐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남편 그 서모 씨 서모 씨가 왜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데 거기 그 저 넘버 투 자리인 전무로 그 특히 취업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이제 이상직 공천이라든가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시켜준 거에 대한 대가성 뭐 아니었느냐 수사를 받아야 돼요 수사를 받으려면 본인도요 그 자기 방어막을 치려면 단순히 딸이라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수사 이미지를 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문바들로부터 대깨문들로부터 이게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이미지를 좀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순수하게 뭐 아버지니까 자기가 좀 지키겠다 그런데 아니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은 자식 외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니 타케민이 있잖아요 타케민이 물어 뜯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퇴임 후에 양산에 우리 문 대통령님 갈 계신데 그 잠깐만 시비 걸고 그러면 물어 뜯겠다는데 그 타케민도 있고 굳이 본인이 안 나서도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를 대중적으로 각인 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친문들에게 좀 나서 달라 이런 어떤 저는 sos 사인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친문이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려간 이후에는 사실 더 이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정말 열렬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문들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양반 별로 그렇게 인간적 정 없습니다 사람도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끈끈한 어떤 보호막을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시위를 해주면 친문단체가 내려가서 한번 또 뭐 이렇게 밀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마지막에 제가 듣기로는 김경수 지사를 사면 안 하고 갔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친문 내부에서 불만 야 혀도위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경수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김경수를 사면 안 하고 갔냐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그리고 정경심은 뭐 냅니다만 특히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한테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부에서 그리고 자기 살라고 결국 자기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지금 악역을 담당하고 총대를 맨 사람인데 그렇죠 그 김경수 하나 사면 안 시켜주고 자기 가호가 상한다고 안 시켜주고 자기만 달랑 내려가서 하니 그 부인의 심정은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같은 경우는 나와도 사면 복권이 안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 나오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밥 벌어 먹을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그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다 더군다나 김부겸 총리가요 제가 알기로 세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경수 사면 좀 해줘라 그거를 세 번이나 부탁을 했대요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나가기 전에 세 번씩 나가서 김경수는 사면 시켜줘요 그래야 김경수를 활동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뭔가 그래도 도망할 수 있다 근데 문재인이 자기 가호 상한다 이명박 사면 시켜주기 싫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 놓니 자기 살라고 자기 폼 잡으려고 이거 뭐지 우리가 누가 시켜줬는데 대통령 그러니까요 이런 불만들이 친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정님 그 해석을 듣고 보니까 이게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 중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문다혜가 시위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요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용만을 배서라도 외친다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다 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 말고는 이거 지키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현정님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지원군이 와야 되는데 지원군이 안 오고 있다 지원군이 오려면 뭐냐면 지원군이 미래에 뭔가 비전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친문은 지금 차기 주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국도 맛이 가버렸죠 김경수도 맛이 가버렸죠 이낙연인데 이낙연은 사실 솔직히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낙연이 며칠 전에 문재인한테 찾아가긴 했는데 속으로는 자기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낙연 입장에서 보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은 어디에 sos를 칠 수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러네요 노무현재단도 마찬가지로 정세균 지금 위원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위원장이 뭐하러 문재인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그래도 노무현 집은 찾아가고 노무현은 참배하고 왜냐하면 노무현의 그 죽음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쾌족의 위기에서 부활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노무현의 죽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가서 매일같이 참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지금 보니까요 5월 15일에 문재인 본인이 페북에 글을 올린 게 있잖아요 집으로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이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랬는데 문재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대캐분들 뭐하냐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15일에 올렸는데도 지원금이 안 오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나선 거죠 딸이 니들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너 탁현민 물어뜯겠다더니 어디 갖고 딴 거 물어뜯고 있느냐 뭐하냐 이런 거죠 탁현민은요 지금 수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탁현민이가 지난번 열병식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열병식 그거 하고 지금 고발되어 있잖아 국가보안법으로 저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의 회학통신이나 그다음에 적에게 어떤 그걸 알려준 거 그 결정적 실수를 한 게 탁현민이가 바로 그 실수라고요 그 저 누굽니까 북한의 그 저 누구여 여자한테 현송월 현송월한테 그 야간 저거 해라 그다음에 그 비디오처럼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한 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였지만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국가보안법 위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물어뜯겠다고 하는데 지가 지금 물어뜯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겁니다 못 나서죠 아무도 그러고 양정철은요 그 이야기 뭐 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양정철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김정숙 여사한테 김정숙 여사를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양정철이가 처음에 기용이 될 때 양정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를 제발 좀 이렇게 나대지 말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입바른 소리 했네요 나대지 말게 하라 나대지 마라 그 이야기가 김정숙 귀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 김정숙이 한 명의 꼭지가 들어온 거예요 뭐 나보고 나대지 마라 그때부터 사실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양정철하고는 끝이다 끝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원래 양정철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하고 이쪽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임종석이 대변인 청와대의 인근지사 구성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가서 사인받으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바꾸내고 사인받으려고 바꾸내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걸 지금 바꾸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양정철 이름을 싹 뺐대요 딱 빼고 올렸대요 그때 바로 사인을 하더라고요 양정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제 하는 거구나 본인이 외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죠 나가서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도 부인이 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체리 비용도 벌고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잖아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 한 번 만나 뵈려고 했더니 그때 책 만들었잖아요 네 책 만들었죠 그때 임종석이 와서 참가하고 책도 책같지 않은 책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도 양정철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아마 양정철만큼 안 좋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리가 없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이 끝까지 챙기고 하는 게 있는데 문재인은 딱 잘 끝나버리면 딱 얼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형여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가서 뭔가 1인 시위라도 하고 뭔가 방송에 나와서 뭔가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유시민이 떠든 걸 봤습니까 김호준이 떠드는 걸 봤어요 아무도 이제 안 떠들어요 왜냐 당신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고 후계자들마저도 다 망가시켰다 누가 김경수도 조국도 없다 3연도 안 시켰다 여기 그냥 3족을 멸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문재인 퇴임하면서 문재인의 위로라고 하는 에세이집 나왔잖아요 그 출판사가 더 휴먼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지금 무슨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냐면요 문재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술인으로부터 그림이라든가 문재인의 행보에서 얻은 영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한 이런 작품 30여정을 모아가지고 13일부터 22일 이게 5월 13일부터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이걸 갤러리에서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누가 이걸 기획을 연출을 맡은 줄 알아요 문다혜가 맡았어요 문다혜가 자기 아버지 이 출판사가 주관을 했는데 이 전시를 하려면 디렉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래서 전시기획사 다다 프로젝트라는 거기 문다혜가 대표예요 문다혜가 이 기획을 맡았다는데 그런데 이런 거면 탁현민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탁현민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 말 잘못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저는 아마 탁현민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네요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문다혜까지 나서서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무도 뭐 지금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또 왜냐하면 사실은 노무현 김정숙 여사하고 또 권양숙 사이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이게 또 은근히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권양숙 여사 고졸 출신이라고 옛날에 또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또 거기다 생각해 보죠 지난번 자기 남편 춤을 출 때 와서 어깨춤 추면서 옆에 옆에 그러니까 김정숙 어깨춤 칠 때 오른쪽에 문재인장 앉아 있었고 문재인 오른쪽에 권양숙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거 한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남편도 있는데 지금 남편하고 옆에 앉아 갖고 신난다고 뭐가 신난다고 그렇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 권양숙 엿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남편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정말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참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하나 참 망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이 사전선거에 대한 분석도 김포광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산 문제까지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막판으로 가는 것 같고요 참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일은 저희 12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2만 분 넘는 분들이 저희 실시간으로 해서 오셨는데 바로 옆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방송들을 좀 다른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서 저희들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 좀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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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